한국과 중국의 한중 우정콘서트 공연을 같이 인 prix했습니다 제 deuxième стран에 한국과 중국의 21년을 우정을 기념하며 국경 국가올림픽 공식축을 달성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늘 함께 행운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도 함께 응원해 부탁드립니다 기달려고요. 이 주인공이 지구 편차 더불어 클리어팍도 많이 참고해주세요. 친구들, 지지, 브라쉬완, 클리어팍! 자, 그대로 정신을 인정하고 경험을 감수해서 저는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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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예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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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